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여러분들도 단백질 하세요 안녕하세요 니키드 우철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방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털이 묻어있네요 저희 고양이 키우는데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 고양이를 볼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악력기입니다 제가 취미가 운동이거든요 요즘 그래서 제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이렇게 무게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닭가슴살입니다 단백질을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돼서 닭가슴살 이렇게 매일 들고 나옵니다 아 묶은이요? 어떻게 보여 드릴까요? 제 몸짱 롤모델이 카이 선배님인데 보면서 되게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핸드크림입니다 향이 되게 좋은데요 향이 섹시한 비누 향이에요 진짜로 섹시한 비누 향이에요 한번 맡아보셔요 립밤입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바로 제가 연습생 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진권이 형이 생일을 챙겨주더라고요 그 생일선물이 이 종류의 립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쓰고 계속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 대본입니다 바이오무라는 웹드라마를 첫 작품으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대본이 좋아서 지금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철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첫 대본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해요 제일 기억나는 대사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이겁니다 좋아요 제 연습 노트입니다 열심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부족한 점이나 오늘 회사분들에게 배운 점을 꼭 기록을 해서 이제 후재 같은 거나 실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공부했어요 제가 이거는 0.38 이거는 0.5 이거는 그냥 볼펜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 끈 저희 뉴키드 멤버 휘가 카이 선배님 음 10만에 됐다고 만들어줬어요 되게 색깔별로 4개를 만들어줬는데 오늘은 이렇게 옷과 깔맞춤해서 형광백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계란 계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례가 왔어요 운동을 하고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채소 10개 이상 먹으려고 해요 계란 냄새가 너무 좋은데 까드려서 드릴까요? 제가 정성 잡아서 오! 아직 잘 안 익었네요 반숙했어 반숙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단백질하세요 이상 제 가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뉴키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인아시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뉴키드의 우철의 In My Back 이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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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